우리 각각 섹시하게 하고 오는데? 네 저희 다음 곡은 저희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브레이블버스 분들의 롤린이라는 곡 다들 아시나요? 롤린이라는 곡을 저희 셋 친구들이 보여드린 건데 제가 사실 저희 공연대는 굉장히 이거 할 때 관객 속으로 휘지콕 다니는데 오늘 그거도 되겠죠? 들어오세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우 마케도 내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곡 우리 친구들이 신나게 롤린을 보여드릴 텐데 롤린 후렴구 부분에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시죠? 네 저희 후렴구 부분에 롤리롤리롤리 네 와우 저희 맨날 같이 공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후렴구 부분에 헤이라고 같이 크게 외쳐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해줄거라 믿고 저희 살짝 아직도 살짝 긴장이 풀리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그 목소리로 저희의 긴장을 풀어주셔야 돼요 아셨죠? 네 네 그럼 저희 다음 곡 롤린 가보도록 할게요 박수 주세요 회장님 tape 자 박수 댄스 웨이브 우선 우선 옆방에 친해진 우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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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그의 목소리로 아마리, 말도 못해, baby 아마리, 말도 못해, baby 예아, 아아아 어린이, 불쯔 날 자꾸 이겨줄 맴대 참고리, 예아, 아아아 국비 다친 내 맘이 어느새 문화가 버려디꺼워 넌 어떤 너의 생각뿐이야 나도 외치겠어 너무 보고 싶어 네, baby 자 여러분 준비 되셨죠? 롤리 롤리 롤레 롤리 롤리 롤레 하루가 말 다하고 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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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고 있잖아 베이베 그니까 이 다리도 괜찮아 베이베 이 다리도 괜찮아 베이베 What's up baby Hey I just wanna be with ya 오늘 밤이 가기 전에 I can't bring you 좀 더 다가와 줘 tonight I'll let it for you You wanna touch me on Youından 재НАЯ維 feminist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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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